Q. 두부의 백신 어디 뭐예요? 두부요 두부요? 네 이름 알아드려요? 이름은 알아드는데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말을 잘 들었는데 두부가 건강한지 확인하고 주사 놔드릴게요 밥을 먹어야 되나요? 얘 점심밖에 안 먹었는데 아 그래요? I'm really hungry but this is bad 약간 훌쩍하네 훌쩍하다고요? 네 두두두두두두두 What are you doing? 주말이 다른 주시죠? 가끔씩 너무 많이 먹고 근데 가끔씩 안 먹을 때도 있고 가끔씩 하면 오래대로 먹고 있고요 It feels really weird 내가 올 곳이 왔다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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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ause my master, please stop the woman 갑자기 약속 갔어 갑자기 약속 갔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비욘드 뮤직 엠넷 되게 싫어하거든요? 꽉 잡으셔야 돼요 네 꽉 잡으셔야 돼요 네 되게 싫어할 거예요 네 두부두부두부두부두 두부두부 두부두부두 맞아 괜찮아 6개월 정도 지나면 얘네는 사춘기가 지나는 거거든요 진짜 사춘기죠 지금? 아니 아직 사춘기는 아니고요 아직 사춘기 같아요 지금은 어린이? 네 근데 6개월쯤 되면 사춘기 되니까 보통 저희가 중성어 수술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식혀야 되지 않아요? 뭐 특별히 새끼를 낳을 거 아니면 다 식히시죠 너 해야 돼 모르겠어요 애가 왜 변한 건지 모르겠어요 애가 너무 잘 들었었는데 말을 원래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도 나한테 되더라고? 내가 너한테 너무 잘 튀고 있는데 너 왜 나한테 되더라고? 똥이랑 오줌만 잘 가리면 완벽한데 오래 걸리실까요? 있는시면 갖고 하세요 잘 살펴보니까 두 분은 이제 샤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귀여워 가물이 있으실 때 너무 샤워해 두부야 어때 느낌이 별로야? 두부야 두부야 힘들어 근데 얘는 카메라가 모르지 않을 것 같아서 잘 들이려 두부 말래깽이 됐네 말라 보이긴 한데 이제 허리에 입으니까 아 두부야 너 고생 좀 하겠다 두부야 그럼 이따가 보자 안녕 두부 안녕 안녕 두부 두부 예뻐지고 있어 좀만 참아 좀만 참아 후라이데이 이래 후라이 두부야 다 끝났어 두부야 다 끝났어 어머 이뻐라 뽀해졌어 이야 진짜 깨끗해 줬다 진짜 깨끗해 줬다 크으 깨끗해esh 놔 아 놔둬 þ